1년 전 2년 전 2년 전 2년 전 1년 전 2년 전 2년 전 2년 전 2년 전 2년 전 2년 전 우울하구만 아쉽네 아쉽네 야 이런 사람하고 할필요 있겠냐 난 정글 유저라 아 한판만 해주자 저렇게 그거 하는데 한판만 합시다 아 지금 톡 되나 음성채팅 안되나 음성채팅 안돼 키쌤 키쌤 잘 들려요? 네네네네 네 아 진짜 너무 구하고 있습니다 피드를 하는 사람은 왜 피드를 구해요 근데? 아 제가 지금 스윙이 뱀포에 끌리잖아요 아 아 아 끌고 끌고 침묵 걸고 네 네 아 상대방이 무조건 죽거나 피드를 빼야되거든요 아 그것 때문에 못쓰는데 사람들이 이거 한 피드를 하는 사람도 별로 없죠 인식도 안좋아가지고 하기 힘들더라고요 아 그렇긴 한데 사실 아니 난 서포터가 아니라 좀 어 민폐를 끼칠거 같은데 어떤거요? 좀 와드 시아나 이런거 조금 민폐를 끼칠거 같은데 상관없어요? 아 저는 지는거 그런거 상관없어요 형님 봐요 그냥 시원하게 싸셔도 됩니다 폐기를 보여줍시다 우리 이렇게 제가 와드 여기다 박을게요 대신에 여기다 박아주시고 제가 여기다 박을게요 어떻게 확인해 바로 갑시다 공포증이 아 기다려 기다려 방금 확인 제가 앞이니까 여기다 박을게요 오케이 방금 확인 방금 확인 방금 확인 하정인가?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레드 먼저 보는게 우리가 이기니까 이득이니까 레드 먹자고 레드 먹자고 누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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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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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홍포 홍포 나이스 홍포 LAN 12초 12초 아니 아니 여기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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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돌아갑시다 어 레드 먹자고 하는거 같은데 레드냐 아냐 여기 여기 일로 일로 와드 없어 죽이면 돼 죽이면 돼 죽이면 돼 나이스 이거 어차피 우리가 강타 있으니까 먹으면 되고 오면 오면 따주면 되고 빠집시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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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보여줄까 돼요? 전면 뺐어 나이스 확인 아무것도 안 빠졌잖아 우리 괜찮아요 기준이 한 번 더 온다니까 맞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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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이거 되냐? 아 아냐아냐아냐 물려있어 물려 물려있었어 까비 까비까비 피씨 아무것도 못해 에스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피씨방이에요 지금? 아 네 좀 시끄럽다 죄송합니다 아냐아냐아냐 옆에 게임이 잘 안풀리는지 자꾸 치는거 같은데 하하하하 말파이프가 쩌가하잖아요 네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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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안되네 어우 아 안된다 아 아야 어이구 지금 저렇게 맞때리는거는 나 하나하나만들 나이스 가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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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맞출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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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비 아이고 아이고 미안합니다 아이고 이건 저거 잡죠? 저거 없어 지금 저거 할거 없어 에시 에시 닫아 갈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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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 뒤로 emia 아 아도씨 아 아이에요 아 아쉽다 이거 이거 아닌거 같은데 이거 아닌거 같은데 게임 이거 아니에요 제가봤을때 이거이거 서포피들 아닌거같애 개똥챔인거 같은데 답한번 더 해보죠 뭔가 한판만 더 해봐야될거 같은데 저 이거 강등각이거든요? 이번 판 강등각이거든요? 제가 봤을 때? 아니 한 번만 더 해보시죠 뭐 맛만 보시죠 뭐 이미 가도 돼요 가도 될 거 같아 근데 위에 와든 받고 가야 될 거 같은데? 그냥 가져가냐 바로 가야 돼 어? 내가 먹었네? 저거 먹고 싶다 먹고 싶긴 한데 확인 이게 맞아? 버그 이제 기전이죠 맞다 1릇 기전이네 아! 나! 어수! 나이스 어수를 먹고 싶었어 원 딜이네 완전 원 딜고 평타로 딜이 났네 확인 아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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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좋았다 2다 2다 뭐야 뭐야 어 까비 왜 왜 왜 못 걸었지? 족버그인가? 아 롤 새끼 말이라고 족버그인 거 봐 점멸큐 점멸큐 E하면 죽을 거 같은데 아닌가? 아니네 이제 아니다 오 나이스 좋아요 뭔가 느낌이 좋았어요 일로와 아이씨! 아이씨! 아 죽었다 이거 어 이거 잘하면 이겼는데 안 될 거 같은데 잘? 어 나이스 이거 먹었으면 이득이야 이거 이거는 이거 이러면 이제 정글 차이 정글 차이 정글 차이로 했죠 이거 정글 차이 이즈가 좀 에러 온 거 같으니까 반지를 샀어요 반지 네 아 그 자신감 너무 좋습니다 반지 나 보여줬으니까 설마 여기 와드 박진 않을 거야 아마 미친놈이 아닌 이상은 와드 박진 않을 거야 난 그렇게 믿어 미친놈이 안 돼 미친놈이 저거 안 돼? 근데 우리가 불리한데? 이거 안되겠는데? 살고싶어 살고싶어 살고싶다고 말해 살고싶다고 말해 공포 나 이거 안되겠는데? 나이스 아칼리가 웬일이야? 이게 최선이었어 저도 집가공 하나 더 하나 더 하면 나와요 라인 땡겨야될거 같은데? 지금 막상우 치고있어 하나 더 하나 더 먹으면 돼 공짜가 될까? 준비 아 까비 까비까비다 좀 아쉽다 이거 이거 잘했는데 침묵이 늦게 들어갔어 나이스 침묵이 늦게 들어갔어 까비 까비 나이스 피드 아 쌍공포 아하 정세 아 피드 뭐랄까 저만은 덤인거같은 느낌이네 시청자 이즈스란 결과적으로 파밍하면 우리가 불리할 것 같은데 재 재 그리 들어가기가 크리 Belt åt 잡은게 아쉽다 이거 아 이거 어떻게하냐 어떻게 하냐 이거 도망쳐 도망쳐 그냥 아 그렇게 들어가 들어가 아 내 건데 아이씨 어수 아 어수 못 먹었어요? 아 어수 못 먹었어요 킬을 못 먹어야 되는데 어? 어수를 못 먹었다고요 아 킬은 필요 없어요 어수가 중요하다고요 어수은 저를 강하게 하지만 킬은 저를 강하게 하지 않아요 아 맞죠 저도 어수 가야겠네요 어수 말했다고 원래 어수 소인이 많이 했거든요 아니 얘네 뭐하는 거야 내가 먹어야 돼 아니 설마 이걸 아니 개새끼 따라서 안 했네 폐기가 없네 아 뒤에 와도 돼요? 아 이러면 안돼 이러면 안돼 어 아파 아파 너무 아파 너무 아픈데 이거 이거 안 끌어줬어요 왜 섭섭하게 공부에 안 끌어줘 아쉽다 나 끌었는데 아니 이즈 이즈 뭐야 이거 뭐가 이상하다? 뭐 아 헤카림 헤카림 에러가 있는데 뭔가 뭔가 에런데 온다 온다 여기 있다 여기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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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온다 아니 왜 거기서 싸우지 왜 거기서 싸우는 거야 싶다 오 여기 어디 있으세요? 저 onia가 있으니까 뭐 괜찮을 것 같은데 예 살기 살았어요 못 녹였는데 아 뭐야 전멸 쏘어? 혼도겨요 우울하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아 이거 아 이거 제가 지켜드렸어야 되는데 스탯이 다 날아갔습니다 조졌어요 지금 모델은 좀 짱이 났네 늦었어 늦었어? 늦었어? 모델 온다 형님 울거야 분명 뒤에 오고 있거든 풀고 그냥 밀어버리죠 그냥 풀고 풀면 밀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나구나 새가 먹은 줄 몰랐어 보통은 원딜 안주고 탑이나 정불이 먹어가는데 요즘 애들은 이상한가 봐요 새가 먹은 줄 몰랐어요 갑시다 너에게 닫기를 보냐 좋았다 오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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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인공이었다 살고 싶어 아 살았다 좋았다 아 기가 막혀네 아 진짜 나이스 아 티빙이 진짜 잘하시네 진짜 티빙이 다 왔는데 왜 내가 했다고 없은 거야 딜이 세면 원래 다 한 겁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이 동네는 수고 아 너무 잘 들어갔다 아 아 자 저는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혹시나 근데 이거 제가 유튜브에 올려도 될까요? 만약에 이런 거 편집해서 제가 방송하고 있는 사람인데 올려도 되죠 아 제가 보여드린 게 없어가지고 아니 아니요 그래도 피덴 스틱 약팔이 뭐 이런 걸로 가죠 제목은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또 나중에 봬요 네